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절대 아니라고 아빠가 시켜서 하는 결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부모님의 가슴 정확히는 심장을 정조준해가지고 말뚝샷 제대로 날리는 그런 딸림인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빠가 평생 읽어온 사업을 지 남친한테 전부 다 물려주고 본인은 그 곁에서 행복할 거라고 믿는 평강에서 온 남이세 그게 되겠냐? 원지 예비시댁이 미친 것 같아요. 이거를 제 주변에다 말하기에 너무 쪽팔려서 익명인 여기에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 누가 봐도 참 바르고 곧은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옆에서 쭉 지켜봐가며 연애를 해봤는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사귄지도 벌써 만으로 7년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업을 넘겨줄 아들내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늘 참고로 저는 다른 전공이고 커리어 잘 쌓고 있어요. 어디 그 양아치 같은 놈들 말고 정말 그릇이 크고 인성이 괜찮은 놈이면 내가 다 넘겨준다.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만난 이 사람이 딱 그 자격이 된 거죠. 그러나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사업 분야에 관련해가지고요. 학비도 지원하고 또 유학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고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은 밑바닥부터 다 해봐야 아는 거라고 공장에서 알바처럼 주 3일이에요. 그렇게 일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월 150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말이 좋아 일을 배우는 거지 그냥 돈을 주고 싶은데 명목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미친 시댁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고작 1억 보태줄 수 있다 해놓고서는 온갖 불평불만에 돈으로 사람을 들들들 뽑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하튼 집의 경우 전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고 그래서 예비 시댁 지원 1억이랑 나머지는 저희 친정지원으로 하기로 했죠. 또 결혼식 자금은 물론이고 혼수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진짜 이거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저희 친정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저희 쪽에서 나가는 돈만 수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신 예단이랑 예물은 없다라고 했더니 이 미친 집안의 어머님이 속이 많이 상했나봐요. 아예 대놓고 막 툴툴거리면서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객도 부를 사람이 우리 가족들 뿐이라 들어올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조우고 징징거리니까 답답했던 저희 부모님이 그리 어려우시면 양가 하객 식사 비용 전부를 그냥 저희 쪽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아이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러더니 헐 장난치나 하객이 없다더니 갑자기 수백 명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식대가 얼만데 사돈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거죠. 돈을 쓰기 싫은데 아들 놈 좋은 집안에 장가간다고 자기 주변에 막 떵떵거리고 싶은 그 시커머 속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역겨운 걸 넘어서 뭐랄까 막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기분도 들어요. 현타라고 하죠. 아니 사람이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봐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예랑이가 막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고 결국 하객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부담하도록 결론이 났지만 그 집안 아버지가 끝까지 군시렁거리는가 아이씨 예단도 없고 예물도 없는데 그 대신 식대 지원을 받고 말이야 또 우리도 감사하니까 대충 한 200 돌려드리고 또 느긋들 신혼여행 지원한다고 한 800만원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네 이런 개소리를 해요 아 진짜 어른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지도 이런 상그지가 또 있나 싶더라니까요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거를 다 쓰기엔 너무 귀찮고 허무해서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써기가 곤란할 지경이에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이 결혼을 왜 하나 싶으시죠? 근데 저도 그 질문 답하기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파혼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집안이 틀려먹었으니까 나는 그냥 안 하겠다. 파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되레 저희 부모님이 이런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세상엔 돈이 들어가면 영악해지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 또 능력은 있지만 겸손할 줄 모르는 짐승들도 많고 또 콕 찌르면 억! 하고 넘어지는 인간도 있는데 네가 데려온 그 친구는 참 괜찮은 놈인 게 맞아. 자기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엄마 아빠도 그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저나 저희 집안 뭐 어디 갖다 놔둬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고요. 또 그 잘난 선자리들 역시 전부 다 마다했으며 진짜 사람 딱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결혼인데 그럼에도 저도 사람이라서 이 정신내간 예비씨 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또 그거를 아무 죄도 없는 예랑이한테 풀면서 저도 점점 같이 덩달아 미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시대에 그냥 결혼 본식 때까지만 보면 돼요. 그 뒤엔 국물도 없어.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같은 걸 챙기는 그런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지만 얼굴을 본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관계 이런 건 아예 없을 거라고요. 애초에 인간들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이미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골자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괜찮은 저희 남편들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야 잘 도닥거리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글 쓴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평생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기 부모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인 걸 알게 돼가지고 막 온갖 그지 같은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이 무너지고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부모 미쳤으니까 연 끊어라 이런 소리를 할 만큼 또 제가 정신나간 여자는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저 옆에서 응원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이 글쓴이는 글쓰니는 글지옥을 도망갔습니다. 저기요. 님은 정말로 예비시댁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님이 결혼 못해가지고 환장한 거란 생각은 절대 안 해보는 거야? 이거랑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딸내미 시집 못 보낼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 안달복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지 이게 맞다면 이건 정말 재앙이지 재앙. 사돈 자리가 저지경인데 거기다가 딸내미를 시집 보내서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재앙이 아니면 뭐겠어? 흥! 쓴이가 생각하는대로 그게 다 흘러갈 것 같아요? 니 남친이 아빠 사업을 물려받은 뒤에도 과연 쓴이가 원하는 그런 남편으로 남아있을 것 같냐 이거죠. 뭐? 올바르고 올곱고 뭐 착해?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3번. 사람들이 가정교육 가정교육 하는 거 님도 잘 알죠? 이런 말이 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니까 하는 소리예요. 부모가 몰상식하면 자식들도 똑같이 몰상식합니다. 다만 님 남친은 아직 그 면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받아 먹을 게 있거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기는 나중에 절대 폭력을 안 쓸 거다. 폭력을 쓰는 인간들을 경멸한다. 혐오한다. 이래놓고 나중에 본인이 가정을 꾸리면 똑같이에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상담 일을 20년 좀 넘게 해온 사람인데 며느리는 그 집안 엄마를 보고 데려오며 반대로 사위는 그 집안의 아버지를 보고 데려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있는 법이에요. 부디 현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람은 영 볼 줄 모르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야 아버지가 새 빠지게 사업 일으켜 나왔더니 딸내미가 어마눔 아가리에 다 쳐 틀어 놓고 앉았네. 저 집구석에서 왜 저 남자 하나만 정성인 걸까? 그런 생각 안 해봐? 뭐? 7년 봤으니까 됐다고? 야 이 정도 시간은 한 인간을 오롯이 알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아니 이 남미사가 지금 뭐라는 거요? 미친 건가? 끌 끌 끌 끌 끌. 그렇구만. 내가 장담하는데 결혼하고 사업까지 다 물려받으면 지 부모랑 100% 똑같아 질 거다. 지금이야 받을 게 많이 있으니까 굽신거리는 건데 이걸 속네 이걸 속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너 만나기 전부터 진작 연 끊었을 거다. 아니 삼성 이부진도 이혼했는데 니가 뭐라고? 너 뭐 되냐? 끌 끌 끌 끌. 조금 있으면 다 내껀데 나 같아도 이 악물고 참겠다. 10번. 사업 물려받자마자 바로 퇴쇄 전환 할 거 같은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결혼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사랑과 전쟁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결말도 다 똑같은 개 시궁창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남 좋은 일하고 나중에 팬까지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는 그런 근작한 버리세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천류는 남이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정관 데려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야. 생판 남인데도 니네 아버지 사업 너무 아깝다. 어쩌냐 이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남친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회사도 뺏기고 마누라 자리도 뺏기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시댁은 계속 돈 돈 돈 돈 내놔라 이럴 텐데. 야 상상만 해도 천년의 사랑이 팍 식어버리는 거구만. 뭐요? 당신 정신으로는 니네 부모 가슴 대목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 결혼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났구만. 부모님이 파옷 말렸다는 거 이거 100% 구라다 이거.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릴까봐 겁난다. 내 친구가 이걸 똑같이 당해가지고 내가 잘 아는 건데 얘네 시모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하자마자 아니 너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에 다 우리 아들 거 되는 건데 뭐 그리 아끼고 난리냐. 지금부터 써라. 이런 소리를 대놓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소리를 듣고도 이혼 안 하고 얘가 애를 낳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믿었던 남편도 돌변하는 거야. 이혼도 안 해주고 집도 차도 다 지 마누라 몰래 대출받아가지고 다 사주고 어디 그뿐인가 해외여행에 가전에 이사비용 등등등 친구가 2억씩 두 번이나 갚아줬는데 또 빚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겨우 소송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데 하 진짜 보고 있는 내 복장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걸레작이 됐어. 보니까 뭐 너도 딱 이렇게 팔자니. 미리 축하한다. 그 사업 아빠가 주겠다는 거 정말 맞냐. 네가 네 남친한테 주라고 아빠한테 개 난리 친 거 아니냐고. 물론 부모가 거지갖고 개차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자식들도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늘 부르짖는 말이 하나 있죠. 사람 인생은 확률이라고. 이 세상은 확률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사 밑에서 둘 중에 누가 정상으로 클 확률이 높냐 이거지.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정상인데 자식이 개차반인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그래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개차반인데 자식이 정상인 확률도 낮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베팅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헷가닥한 애들은 그걸 못 봅니다. 흐린 눈을 하죠. 아무튼 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글 지은 거 보니까 하겄네 하겄어. 했네 했어.